자리로 그대로 쓰지마서 바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워싹TV의 워싹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싹홍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디오 확실히 또 왔습니다. 우천 좀 놀러 오시죠. 아 제가 정말 좀 일이 많아서 아 잘 많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칼라드래그라는 핑크다운에서도 쓸 수 있고 바드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진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드에서 한번 쓰는 요령을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바드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패스를 하려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타는 손 주로 오른손이 되어있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이 대각선 긴 상대방의 오른쪽 긴을 잡아서 세골 부분에 정권이 이렇게 딱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접근하시려고 해도 약간 좀 불편하게 이런 식으로 스트레임을 향상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의지하게 되면 좀 고레벨이 되면은 플라잉 악마 같은 데 걸릴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일단은 그건 배제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막아주시고 반대 손이 정말 밀리지 않도록 저기 뒤로 밀리지 않도록 베이스를 딱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움직이면 따라서 상대방이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가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따라가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저랑 이렇게 일치가 되게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타이밍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엉덩이가 한 스텝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빠지면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에 체중을 실어서 아예 상대방을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그대로 치집어서 바라고 보내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반대 손이 상대방 안쪽 허끼를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 베이시축을 이용해서 상대방 골반 쪽을 밀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사이드를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 움직이면 따라서 반대로 유티 반대로 유티 하나가 타이밍이 적고 하나 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반대 손이 상대방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파이드를 이런 식으로 먹어주셔야 돼요. 자 이 칼라드리그는 앉아서 뿐만 아니라 서서 서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서 스탠딩에서 상대방이랑 대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간 상대가 상대가 터진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단체부터 추가되게 돼요. 요령은 비슷합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 대각근 뒤에 잡아주시고요. 스텝이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면서 위로 약간 엉덩이 저쪽 발하고 이 상태 상대방한테 매달리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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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제가 원래 서있던 자리로 이렇게 넘어질게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니면 딱 끌어안아주고 머리로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사이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음 상태에서 틀어드리고 확 만약에 상대방이 낑낑이 뛰면서 버티게 되면 싱글랩 트이크다운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 상대방이 딱 딱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확 확 확 확 상대방이 버티게 되면 뒤에 엉덩이 쪽발 빠지면서 손동이 네 그래서 오늘은 칼라드래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연습 철저형도 좋아지고 저희는 다음에 또 구천해서? 구천해서! 또 하겠습니다 자 박상훈TV의 박수홍기였습니다 저는 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